이렇게 V자로 내놨다고 V자로 반등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이 2800 넘으면 일단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면 이날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파란색 친날 나스닥. 나스닥이 이날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이틀이 더 올랐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반영을 할 거예요. 반영을 할 거고 오늘 또 오르면 좀 더 크게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이거를 나스닥 종합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다우지수 갖고도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애플 주식 갖고 얘기를 할게요.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급락했잖아요. 전세계 어디를 봐도 다 급락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주식시장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급락했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1위예요. 전세계 하락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1위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급락을 했죠. 올 1월에 여러분. 올 1월부터 애플이 여기서 보면 급락을 했죠. 그리고 작년 8월 9월에도 급락을 했어요. 그냥 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랑 지금 비슷한 급락이 3번이에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애플이 3번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 1번. 여기서 1번. 여기서 1번. 1번. 2번. 3번. 그럼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갔죠. 맞죠 여러분. 지금 이 구간이랑 비슷해요.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지금 이 구간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일부터 장 올라서 가면은. 일단 본점 근처 가는 거는 먼저 정리를 하고. 손해가 크지 않다. 만약에 마이너스 20%였는데. A라는 주식이 마이너스 20%였는데. 마이너스 한자리 떼로 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 떼로 오든가. 9% 떼로 오든가. 이러면 내 주식이 죽은 주식이면 일단 끊어야 돼요. 마이너스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급락하고 올라갈 때는요. 급락하고 주식이 올라갈 때. 기술적으로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급락하고 올라갈 때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빠졌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대로 내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신용으로 샀던 분. 미수로 샀던 분. 그런 분들은 시간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또.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9%, 8%, 7% 본전에 팔 수 있는데. 심지어 먹고 팔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못 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양봉 주고. 금요일도 양봉을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왜? 미국 시장 올라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조정을 다시 줘요. 왜? 이렇게 V자로 내렸다고 V자로 반등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다시 빠져요. 그러면. 매물 소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 공백이 많아요.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도량이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본전은 다 여기니까. 이거 잘 여러분들이 모를 텐데. 무슨 말이냐면. 호가에 보면. 이게 다 매물 공백이에요. 이쪽은.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전은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매도를 걸어놓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쉽게 올라가요. 팅팅팅 하고. 얼마 돈을 안 드리고서도. 이 구간에서는. 가볍게 끓여 올려요. 왜냐하면. 공매도 쳤던 애들. 이제 다시 쇼커버링해서 들어와야죠. 좀만 매수세가 달라붙으면. 그냥. 팍팍 올라가요. 거기다가 미국 시장이. 지금 매일매일 좋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악재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는 거 말고는. 좀만 쳐주면. 바로 그냥. 50포인트. 100포인트를 뽑아요. 매도량이 없기 때문에. 왜? 개인들의 매물은 다 여기 있거든요. 대부분. 이 구간에. 그러기 때문에. 2800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그런데 2800만 가도. 여러분들 계좌가. 눈에 띌 정도로. 마이너스 한자릿수. 아니면 본전. 데려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수가 3000까지 꼭 안 가도 되니까. 제가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2800 넘으면. 일단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던 건. 돈을 풀어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해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여기에 수많은.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흔들고 갔기 때문에. 이 다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목표치가. 이 N자가 나올 수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면. 매물을 잡아먹고 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와서. 쌍바닥을 만들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안 맞으니까. 올라가면 그냥. 매물수화를 안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매물수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물수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 내일 따라가는 모양도 그렇고. 만약에 V자로 올라가면. 그거는 빠른 회복이 아니라. 좋지 않은 거예요. 다시 내릴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이번 반등이 좀 세다 싶으면 나와야 돼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2800 넘어가서 2850 가면. 점점 정리할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종목들을. 왜냐하면 다시 내려갈 때는. 사람 심리라는 게. 마이너스 천만 원 갔다가. 마이너스 한 300 가면. 이게 번 거 같아요. 마이너스 천이었다가. 300 가면 이거 번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800, 90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버텨요. 못 버티고. 이제 이 마이너스 900 같은 거에서. 안 좋은 종목들 있죠. 안 좋은 종목들은. 이제 뭐 1500 이렇게 갈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강제 존버되는 거예요. 버티기 모드로.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해요. 마이너스 1300. 1200. 다시 1400. 그러니까 안 좋은 조식이면. 계속 왔다 갔다만 할 거고. 마이너스 300에서. 마이너스 500까지 떨어졌던 애들은.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안 좋은 종목은 죽을 거고. 아니면 횡부하거나. 좋은 종목은 좀만 눌렀다가. 다시 날아갈 거고. 이걸 못 버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의 처방은. V자 반등이 나오면. 빨리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면. 정리를 하자. 이건 반드시 다시 내려온다. 먼저 Abgeordnete. 다 마이너스 500 ног flow에. 안 좋은지 가시 10분. 다 마이너스 500. 양쪽으로 inverEX мере cups när 마이너스 2000s. 한참으로 됩니다. 많은 전 세계 저는 마이너스 4000인데. 식물 Informいきます. 자들의icated OFwon. 새로운 일격력을 하자에 맞습니다. 교체하는 Mutual이. Doorульт 을탈으로 이 Kate blew의 opportunities. 차 theresина 같은 경우 기능과